지난 3월 치러진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 과정에서 강원도 내 한 농협이 금품을 살포한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조합원에게 현금성 상품권을 돌리고 일부 대의원 등에게는 소고기 세트가 전달됐습니다. 주연방송 김도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1월 설명절을 앞두고 도내 보호 농협은 조합원 2천여 명에게 각각 10만 원 상당의 상품권을 돌렸습니다. 통상 조합원에게 영농자재 이용권, 말그대로 비료와 농약 등 자재만 구매할 수 있는 상품권은 종종 지급됐지만 주유소와 한화로마트 등에서 사용 가능한 현금 성격의 상품권은 이례적이었습니다. 지난 3월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벌어진 일입니다. 조합원에게는 소고기 세트가 전달된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상품권과 선물 세트를 합치면 2억 원이 넘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합장 선거를 앞둔 명절 밑에 이뤄진 선물 공세 비용 대부분은 농협 조합비로 충당됐습니다. 조합장을 비롯한 직원들까지 불법 선거 운동을 벌인 것 아니냐는 의혹이 생기는 대목입니다. 당시 조합장은 3월 선거에서 당선돼 현 조합장을 맡고 있습니다. 해당 조합장은 선물 공세 의혹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답변이 어렵다며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해당 농협 조합장과 일부 직원들이 지위를 이용해 불법 선거 운동을 했다고 보고 이들을 위탁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G1 뉴스 김도훈입니다. G1 뉴스 김도훈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